음성군 1. 개관 충북 북서부에 있는 군 면적 521.08제곱킬로미터 인구 87,023명 동쪽은 충주시, 남서쪽은 진천군, 남쪽은 귀산군과 접하고 북쪽과 북서쪽은 차령산맥을 경계로 경기여주군 이천시, 안성시와 접하여 경기, 충북의 도계를 이룬다 북서쪽에는 차령산맥의 백족산, 이모산, 팔성산, 마이산, 덕성산 등이 남서 방향으로 뻗어있고 북쪽 끝 우갑산에서 붕괴한 노령산맥은 원통산, 행덕산, 수리산, 수레이산, 부용산, 큰산 등의 준봉이 남쪽으로 이어진다 부용산을 기점으로 남사면은 미호천이 발원하여 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부윤천과 조평천을 합류하고 동쪽 사면에는 음성천이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면서 갑산천과 구원천을 합류하여 음성분지를 발쳐놓고 동쪽으로 흘러 괴산군에서 달천으로 흘러든다 한편 부용산 서쪽 사면에서 발원한 응천은 북류하면서 하곡평냐를 형성한 뒤 경계의 용인에서 흐르는 청미천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유입한다 이처럼 여러 하천이 발달하였으나 음성구는 하천의 상류에 속하여 규모와 수량이 적어 수자원 개발에 불리하다 그러나 미호천 유역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웅천 상류의 용계, 무급, 금석의 3개의 템이 축조되고 도수터널 2개소가 완성되어 농업용수를 미호천으로 역류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농경지가 크게 늘어났다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10.2도씨,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씨, 8월 평균 기온은 23.1도씨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192mm이다 2. 연혁 음성구는 지난해 영토였던 음성구는 장수왕 때 고구려에 정복되어 잉호련이라 하였다 553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어 음성현으로 이름을 바꾸고 흑양군에 소속되었다 983년에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충주부의 속현이 되었으나 1413년에 음성현이 설치되고 현감을 두었다 임진왜란 이후 한때 폐현되었다가 1618년에 다시 음성현이 부활하였으나 음성읍과 원남면을 관할하는 작은 현이었다 1895년에는 현감제도를 폐지하고 음성군으로 계칭하여 군수를 배치하였으며 1906년에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충주군에 속했던 금왕면, 생극면,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감곡면 등 6개 면을 편입받았고 그 후 1912년에는 소위면과 경기 일부 지역을 이관받았다 그 후 1956년 7월 음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 7월에는 중원군 신이면 일부가 음성읍으로, 괴산군 불장면 일부가 소위면으로, 생극면 일부가 금왕면으로 각각 편입되었으며 금왕면은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1월 현재 음성읍, 금왕읍, 소위면, 맹동면, 원남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의 읍, 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1. 농림업 음성군의 경지 면적은 전면적의 33.6%를 차지하는 17,381헥타르로, 이 중 논이 57.5%를 차지한다 식량작물은 미국, 두류, 잡곡 등을 생산하는데, 이 중 미국 생산량이 95.3%를 차지한다 채소류는 배추의 생산량이 채소류 생산량의 50.3%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고추의 주요 산지이다 감곡면은 복숭아 산지로 유명하다 임야 면적은 전면적의 55.6%인 26,636헥타르로, 이 중 사유림이 76.3%를 차지한다 임성별 입목지는 혼유림이 51.8%, 침엽수림이 36.4%이다 임목축적은 혼유림이 50.6%, 침엽수가 39.0%를 차지한다 2. 광공업 음성군의 지하자원은 37개 광고에서 생산되는데, 금왕업에서 석회석, 규석, 은, 금이 생산된다 기계, 화학, 섬유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약 270개 공장이 입지하고 있다 4. 교통관광 음성읍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36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금왕읍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1번 국도가 군의 서부지역에는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보천, 음성, 소역을 통과하는 충북선이 지나가고 있어 청주, 충주, 괴산, 장호원으로 통할 수 있다 문화유적으로 감공면 영하리의 김주태가옥, 서종우가옥, 음성읍 읍내리의 음성우층 무전석탑, 소의면의 미타사마의 열애입상, 삼성면 용성리의 운곡서원, 원남면 조촌리의 태교사 등이 있다 그리고 음성읍 읍내리에는 음성양교가 감공면 우곡리에는 신후재 영장이 있다 그 밖에 생극면 방충리의 조선시대 학자 양촌 권근 3대 묘소가 있다 음성군의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24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3개 있다 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 1개, 의원 14개, 치과의원 6개, 한방병의원 4개, 보건소 1개가 있다 음성의 잇지명을 딴 설성문화재는 매년 10월에 열리며 민속행사, 민속경기, 경축행사 등이 열리는데 고초아가씨 선발대회도 곁들여진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